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이며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다가 우연히 이 채널을 알게 되었고 이 채널을 듣는 것이 인생의 아주 큰 재미이자 필수 코스가 되었네요. 그리고 제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요. 힘든 시간을 겪어내고 이제는 괜찮아진 제 삶에 대한 이야기도 이곳에 한번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적어봅니다. 그럼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혼 가정에서 아빠와 함께 자랐습니다. 아빠에게는 장애가 있으셨는데 그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했죠. 아빠는 다리 한쪽을 많이 절으셨는데 어렸을 때는 그 모습이 너무 싫어 멀리서 아빠의 모습만 보고 도망친 적도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아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싫었으니까요. 아빠는 한없이 착한 천사 같은 분이셨는데 왜 제가 그런 아빠를 부끄러워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이 든 것조차 아빠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게 엄마가 안 계신 것도 아빠 때문이고 친구들이 놀리는 것도 아빠 때문이고 또 어려운 가정 형편도 아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때는 아빠 때문이라고만 느껴졌고 그런 아빠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제가 7살 무렵 이혼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당시에는 정확한 원인은 몰랐지만 어찌됐건 엄마는 아빠와 아주 자주 다투시고 집을 나가버리셨고 그날 이후 저는 아빠와 단둘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친할머니도 근처에 사시긴 했지만 연로하신 연세에도 일을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저를 많이 돌봐주시지는 못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 성격이 다른 할머니처럼 친근하고 사랑이 막 넘치는 스타일은 아니셨기 때문에 저는 할머니를 조금 무서워하기도 했고요. 예를 들면 말투 하나하나에도 뭔가를 저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 떡볶이 너무 매워요. 아니 그럼 떡볶이가 맵지 안 맵냐? 떡볶이 먹고 싶다 해서 해줬더니만 이렇게 코딱지만큼밖에 안 먹고 이거 다 어쩔 거야? 어? 그래도 매워서 못 먹겠는데 이렇게 음식 버리고 그러면 벌 받는다. 알어? 으이구 내 팔자야. 남들은 이 나이 되면 며느리들한테 밥상 받고 한다는데 나는 이게 무슨 꼴이람. 에휴. 쭈쭈쭈. 떡볶이를 남겼다는 이유만으로도 저는 이런 말을 들어야만 했어요. 그랬기에 저는 할머니에게 포근하게 안긴다거나 투정을 부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죠. 할머니의 이런 성격 때문에 저는 더더욱 할머니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아빠는 제가 좀 할머니를 좋아하고 따르기를 바라셨지만요. 그 때문에 아빠는 일을 하는데 여러가지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지만 어린 제가 집안에 혼자 남아있기 때문에 저를 돌봐야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고 계시는 공장에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빼서 저를 돌보셨답니다. 제가 혼자 있을 나이가 될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안 그래도 어려운 집안 사정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빠가 장애가 있으셔서 남들과 똑같은 시간을 근무하셔도 월급을 적게 받고 계시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저를 돌보셔야 하니까 퇴근 시간을 몇 시간이나 앞당기셨으니 당연히 월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가정의 경제는 많이 힘들었지만 아빠는 단 한 번도 제게 인상을 써보이신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맛있는 음식이 없다며 제가 아빠에게 짜증을 냈었던 것 같네요. 아빠, 또 이 반찬이야? 왜 맨날 우리 집안 똑같은 것만 먹어? 나 이거 먹기 싫단 말이야. 다른 거 나도 다른 반찬 먹고 싶어. 아이고 미안해 우리 딸. 아빠가 다른 거 사줘야 되는데 오늘만 이거 먹으면 다음에는 꼭 사놓을게. 다음에 말고 지금, 지금 나가서 아빠가 사와.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똑같은 국이랑 똑같은 반찬만 먹어서 나 먹기 싫다고. 장조림도 먹고 싶고, 계란말이도 먹고 싶고, 그리고 삼겹살도 먹고 싶어. 응, 그래 알았어. 아빠가 미안해. 아니 근데 오늘만 좀 봐주라. 우리 공주님이 오늘만 좀 봐주면 내일은 꼭 아빠가 맛있는 거 사다 놓을게. 알았지? 오늘만. 치, 아빠는 맨날 오늘만 일해. 오늘만 일해놓고 맨날 맨날 똑같아. 집안 형편도 모르고 철이 없던 어린 시절 저는 아빠에게 짜증만 부렸습니다. 그때 아빠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한없이 착하시고 성실하셨던 아빠였는데 말이죠. 그렇게 몇 살을 더 먹으면서 저는 점점 성숙해져 갔던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면서 저를 챙겨 학교에 보내고 일을 하셨고 다른 아빠들처럼 흔하게 밖에서 술 한 잔을 드시지 못하고 온 시간을 제게 쏟아 부으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점점 철이 들어갔습니다. 아빠의 일을 도와드리고 싶었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아빠에게 감사하는 마음까지 들게 되었죠. 더욱이 주변에서 아빠를 약간 무시하는 듯한 말투나 행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화가 날 정도까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똑같은 말도 왜 저희 아빠에게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아빠와 함께 시장을 갔던 일을 회상하면 제 마음은 더욱 아파지는데요. 오랜만에 아빠가 큰 맘 먹고 저를 데리고 시장 안에 있는 정육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고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했지만 항상 빠듯한 살림살이 때문에 자주 사 먹지는 못했었는데 그날따라 웬일인지 아빠는 아주아주 맛있는 고기를 사준다고 하시며 저와 함께 시장을 가셨죠. 정육점에 도착하신 아빠는 가장 맛있는 부위가 어디냐고 상기된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사장님 여기 제일 맛있는 부위가 어디 쪽이에요? 우리 딸 먹이려고 하는데 돼지? 소? 뭐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거나요.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이 가장 맛있고 영양가 많은 걸로요. 아니 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한우죠 뭐 꽃등심 쪽으로 먹으면 너무 맛있지 비싸서 그렇죠. 그래요? 꽃등심이 그렇게 맛있어요?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 진열되어 있는 게 있나? 뭐 먹어본 사람만 안다는 맛이니까 모를 수도 있겠네요. 진열되어 있는 거 다 빠지고 없어요. 새로 잘라야 되는데 사지도 않을 거면 자르기 뭐한데? 네? 아니 살 거예요. 살 거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아니 사면 다행인데 아니 또 보여달라 어쩐다 엄청 물어봐 놓고 안 사고 그럴까 봐 그렇죠. 단 한 번도 소고기를 사갖고 간 적도 없으니 하는 말이죠. 아니에요 사장님 아 진짜 살 거예요. 보여주세요. 잘라줘 보세요. 정육점 사장님은 아빠에게 약간 무시하는 말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듣고 있던 저도 기분이 살짝 나빴지만 그래도 아빠를 생각해서 꾹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갔던 옷가게에서도 비슷한 대우를 받게 된 아빠의 모습을 보니 저는 화가 나고 급기야 눈물까지 나오더라고요. 제 옷을 사주신다며 시장 안에 있는 옷가게에 들어가서 이 옷 저 옷 만져보다가 바닥에 옷을 떨어뜨렸는데 옷가게 아주머니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사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분위기만 망쳐놓는다고 막 무안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참지 못했습니다. 아줌마 살지 안 살지 아줌마가 어떻게 알아요? 아줌마가 우리 아빠 마음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어머어머 얘 좀 봐 너 지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우리 아빠 저 옷 사주러 여기 온 거잖아요. 사주신다고 저랑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아줌마가 안 사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옷 구경하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말하는 것 좀 봐. 얘 넌 몇 살이니? 어? 남의 가게에서 이 옷 저 옷 만져보면서 손때 묻히고 바닥에 옷 떨어뜨리고 하길래 말한 것 뿐인데 그게 뭐 잘못이니? 사고 싶어도 안 살 거예요. 아빠 여기서 옷 사지 말자. 하나도 안 예뻐. 입고 싶지 않아. 얼른 나가자 아빠. 얼른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더니 정말 어린애가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 어른한테 하는 말 버르장머리부터 배워와라. 옷가게 아주머니는 끝까지 저와 아빠에게 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빠와 함께 나가는 뒷모습에 대고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며 큰 소리를 내셨죠. 그때 저는 아빠가 화를 내시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됐습니다. 웬만해서는 전혀 화를 내지 않으시던 분이 그렇게 인상을 쓰시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뭘 그렇게 여기서 잘못을 했습니까? 옷 사면서 그럼 제대로 만져보고 하지도 못합니까? 네? 저는 돈이 없고 옷을 안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다른 사람한테도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게만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사하지 마세요. 저도 똑같은 손님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아빠의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이런 서름을 받으시며 얼마나 아프고 또 아프셨을까 생각도 들었고 왜 이런 대접을 저희만 받아야 하는 건지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아빠를 지켜줘야 할 사람은 바로 나밖에 없다는 것을요. 엄마도 안 계시니 더더욱 아빠 곁을 지켜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도와드렸고 부족하지만 아빠의 식사까지도 챙길 줄 아는 딸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부족하고 말도 안 되는 실력이었지만 그래도 언제나 맛있다고 엄지척을 해주시며 감동해주시는 아빠의 모습에 저도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가족을 챙겨주는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때부터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학창시절을 보냈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혼자 저녁까지 아빠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되었고 아빠는 그 덕분에 일을 더 오랜 시간 하고 오실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일을 마치고 오는 시간이 되면 저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정도도 끓일 줄 아는 딸로 자라 있었고 부족하지만 저희 가족은 행복했어요. 아빠와 단둘이 있는 시간도 제게는 너무 행복한 일이었죠. 엄마는 아주 가끔씩 집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워낙 어린 나이에 헤어져 버렸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추억 같은 것이 많이 없었기에 엄마에게 전화가 와도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더욱이 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하신 이후에 새로운 가정을 꾸리셔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저를 보러 찾아오시지는 않으시고 전화만 하셨는데 그래서 더더욱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은미 잘 지내고 있지? 벌써 우리 딸이 중학교 3학년이야? 응, 엄마. 나 잘 지내지. 내년에 고등학생 돼요. 그래, 그렇구나. 엄마가 많이 보고 싶네, 우리 딸. 뭐 힘든 건 없어? 아빠가 잘 해주니? 할머니는 자주 만나고? 힘든 거 없어. 아빠가 많이 잘해주시고 할머니도 가까이에 계시니까 자주 만나고. 은미는 엄마 안 보고 싶어? 응? 왜 이렇게 보고 싶다는 말을 안 해? 엄마는 우리 딸 엄청 보고 싶은데. 그렇게 보고 싶은데 왜 단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아? 엄마, 나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잖아. 응? 그게 그러고 싶어도 엄마가 상황이 말이야. 상황이 왜? 새로운 남편이랑 애기들 있어서? 난 맨날 이렇게 혼자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를 얼마나 찾았다고. 근데 엄마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그냥 포기하게 됐나 봐. 은미야, 왜 그렇게 말해? 그래도 엄마랑 너는 피로 맺어진 관계잖아. 엄마 보고 싶어 해줘. 네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은미 너무너무 보고 싶고 사랑해. 응? 알았어, 엄마. 알았어. 이제 그만 끊어. 점점 서먹해지는 엄마와의 거리는 그저 그렇게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참 많이도 다짐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는다면 설대로 아이들을 제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요.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끝까지 아이들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라는 다짐을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이혼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제가 느꼈던 수많은 일들을 제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물려주지 않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저는 당장의 대학교를 가고 싶지는 않았고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아빠의 몸도 많이 약해지시기도 했고 그냥 저도 다른 가정들처럼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것 좀 돈 생각하지 않고 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격리 자리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고 그곳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은 잘 몰랐지만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아주 열심히 했어요. 성격도 싹싹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막내라고 예뻐해 주시던 사무실 분들도 너무 좋았고 이런 저를 받아주신 사장님도 너무나 감사했죠. 그렇게 한 3년쯤 다니고 있었는데 사장님은 저를 조용히 불러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기 은미 씨, 야간 대학이라도 다녀보는 거 어때? 네? 지금요? 이 나이에요? 아, 사장님, 저 이제 와서 공부 잘 못할 것 같은데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꼭 해놓아야 할 일들이 있더라고. 나도 가정환경이 어렵고 잘 못 배웠는데 지금 와서 제일 후회스러운 것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배워놓을 걸 하는 거야. 은미 씨 아직 젊고 어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일은 한정되어 있고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그게 도움이 많이 되는 곳도 아니고 사장님, 저는 이곳이 너무 좋아요. 사장님도 잘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너무 잘해주셔서요. 그래, 그래, 알아. 그래도 은미 씨 미래를 위해서 꼭 야간 대학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건 내가 인생을 먼저 살아본 선배로서 조언해주는 거야. 사장님의 말을 듣고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야간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장에는 힘들고 돈도 들고 해서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맘 먹고 늦은 나이에 공부를 했고 코피까지 쏟아가며 회사와 대학교를 병행했습니다. 너무 좋으신 사장님을 만난 덕분에 시간 조절도 해주셨고 피곤해하는 저를 일찍 퇴근시켜 주시기도 했어요. 돈도 있고 마음에 여유도 있으신 사장님의 모습에 저도 그렇게 닮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좀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었어요. 정말 이전 사장님의 말씀대로 연봉도 오르게 되었고 사람들이 대하는 대우도 약간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이혼 가정에 장애인 아빠를 둔 딸이 아니라 대졸자로서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에 뭔가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는 소개팅도 해보고 연애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가 제게 고백을 했고 세상 가장 행복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보기도 했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잘 맞아야 하는 건데 그때 그 남자와는 이상하게 타이밍이 좋지 않았는지 결혼까지 꼬리나지는 못했었네요. 나이 28살이 되어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는데 저보다 3살 위였던 그 남자는 좋은 학벌을 가지고 괜찮은 직장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이 부유하게 자랐는지 얼굴에 잡티 하나 없이 깔끔함을 유지했고 옷차림도 센스 있고 멋지더라고요. 이런 남자가 왜 아직 여자친구도 없이 저를 소개받았을까 하는 생각에 의문이 들 정도였답니다. 좋은 대학 나오시고 직장도 좋으신데 왜 아직 여자친구가 없으세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아, 뭐 사람들의 인연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헤어졌다 만났다 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니까요. 사실 최근까지 만나던 사람도 있었고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사실 그렇게 좋은 학교랑 직장도 아니고 집이 잘 살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자리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렵게 어렵게 나오게 됐네요. 잘하셨어요. 저도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아직 결혼 못한 노총각이거든요. 하하하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괜찮은 남자가 제게 하는 말도 참 괜찮더라고요.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라는 그 남자의 말이 이상하게 듣기가 좋았고 몇 번 더 만남을 가질 정도로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많이 하면서 아빠를 나름대로 챙겨드리다 보니 사람을 챙겨주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그 남자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었나 봅니다. 제게 그런 부분을 칭찬해 주면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이라는 표현까지도 하더라고요. 정말 잘 챙겨주시는 스타일이세요. 따뜻함이 느껴져서 너무 좋네요. 예전에 만났던 여자들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무언가를 바라기만 했었는데 아, 그래요? 칭찬이신 거죠? 감사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었나 봐요. 사실 저는 은미 씨 같이 이런 면이 있으신 여자분들 만나는 게 제 바람이었거든요. 외동아들로 자라서 그런지 저는 왠지 저를 잘 챙겨주시는 분한테 매력을 느끼게 되나 봅니다. 슬쩍 제게 마음을 고백하게 된 그 남자와 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 비해 너무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 솔직히 부담을 많이 갖고 시작한 연애였지만 오히려 순수하게 저를 대해주는 이 남자의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제가 잘 챙겨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런 고마움에 대해서 참 많이도 표현해 주었거든요. 짧고 굵게 1년여를 만나면서 크게 다툰 적도 없었고 서로에 대한 실망을 한 적도 없이 그렇게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가 지난 후 남친은 회사가 너무 힘들다고 하며 그만두더라고요. 굳이 대화가 통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매번 부딪히면서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참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래도 모든 사회생활이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버텨주기를 바랬지만 남친은 너무나 쉽게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게 결혼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회사까지 그만두고 백수가 된 마당에 결혼이라니 저는 좀 황당했었죠. 이 시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결혼? 자기 다시 직장도 잡고 안정적으로 기반을 잡은 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 나랑 결혼하기 싫어? 내가 직장을 그만둬서 돈 없을까 봐? 걱정하지 마. 우리 집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 돈 있고 엄마가 부족한 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응? 결혼을 해서도 부모님 도움 받을 수는 없잖아. 자기랑 결혼하기 싫은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기반을 닦은 후에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나랑 결혼하는 걸로 알고 우리 집에 말씀드린다? 기반은 걱정하지 말라니까 우리 엄마가 알았어 해 주신다고. 그 걱정은 일단 하지 말고 나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자. 응? 아 제발 나 너가 차려주는 밥 먹고 싶고 너가 나 챙겨주는 거 매일매일 24시간 받고 싶단 말이야. 제가 없이는 못 살 것 같다며 당장에 결혼하자고 하는 남친의 말에 저는 그만 넘어가고 말았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곳에 취업을 하겠다는 뚜렷한 목표나 계획이 없이 남친은 자신의 어머님이 도와줄 것이라는 말로 저를 설득하고 그렇게 결혼을 위해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하더군요. 그때 왜 그렇게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집안의 가장이 될 남자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살 것이라며 무책임한 말을 했는데 그걸 고지곳대로 다 믿고 있었으니 말이죠. 남친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남친의 어머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달았고 결혼 생활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저의 학벌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으시고 이혼 가정이라는 것 제 아빠의 직업과 장애까지도 모두 들쳐내시며 저를 부담스럽게 하셨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이혼 가정에 장애까지 있으셔? 아이고야 내가 살다 살다 이런 사돈을 맞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네. 아이고 혈압이야. 아이고 아이 엄마 왜 그래? 내가 좋다면 다 좋다며 엄마 맨날 그랬잖아. 나 어렸을 때부터 난 은미 좋단 말이야. 은미가 날 얼마나 잘 챙겨주는데 엄마보다 열 배는 더 챙겨준다고. 야 이 바보야 너는 그렇게 배울 거 배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줬더니 결국엔 이런 집안 여자랑 결혼한다고 데려와? 어? 너 정말 엄마 혈압 오르게 할 거야? 응? 아들 키워봐야 다른 년 좋은 일만 했구만. 아이고 내 팔자야. 제가 못마땅하신 남친 어머님은 저를 앞에 두고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남친이랑 차라리 헤어졌어야 하는 건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괜찮아지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진행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느껴지는 모멸감을 친정아빠는 꼭 참으셨고 혼술을 준비하며 이것저것 자신의 성에 차지 않는다며 과한 요구를 하시는 예비시모의 행동도 꾹 참았습니다. 그냥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으로 생활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들려도 안 들리는 척하며 꾹 참고 견뎌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친과 저는 여러가지 힘든 마음을 참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생활은 제가 마치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집안에서 하루종일 놀고 있는 아이를 뒤치닥거리하는 기분이었죠. 늦잠자는 남편을 위해 아침 식사를 다 차려놓고 회사로 출근을 하면 남편은 아침을 먹고 그대로 식탁 위에 깔아놓았고 집안에 과자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다 벌려놓으면서 지저분하게 만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근하는 시간만 기다렸다가 제육볶음 해달라 닭볶음탕 해달라 떡볶이를 사다달라 하면서 주문하기에 바빴죠. 하루종일 일을 하고 퇴근한 저는 집에 가서 남편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돌렸으며 청소하고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서 10시나 돼야 저만의 시간이 되었어요. 남들은 결혼하면 서로 집안일도 나누어서 하고 위로도 받으며 평생에 내 편이 생긴 것 같다고들 하던데 어쩌면 저는 아들을 하나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답니다. 뭐 하나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 놓고 시모가 자신이 벌 만큼 매달 돈을 주시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어찌나 뻔뻔하고 생각이 없던지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남편만 그렇게 생각이 없었다면 그나마 참을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나마 남편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직후부터 시작된 시모의 구박과 미움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져 갔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바로 귀한 집에 천한 며느리가 들어왔다는 말이었어요. 에휴 이렇게 귀한 집에 저런 천한 며느리가 들어오다니 우리 선조들이 땅속에서 엄청 화가 나시겄네 에휴 너 우리 조상님들한테 아주 감사해야 하는 줄 알아라 알겠니? 어찌 감히 넘보지도 못할 집안에서 시집을 와가지고는 이런 집안 만나기 쉬운 줄 아니? 응? 네 남편 학벌 좋아 얼굴도 호감 가는 스타일이야 거기에 시댁이 물려받은 재산도 있고 매달 생활비도 보태줘 이런 시댁이 어딨니? 너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어? 네 어머님 맞아요 맞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그럼 고마운 줄 알고 똑바로 행동해라 응? 맨날 뭘 그렇게 너는 인상을 쓰고 있니? 도살장 끌려오는 애처럼 너 회사 가서도 그렇게 뚱한 표정 하고 있니? 좀 살랑거리면서 웃으면서 어머님 어머님 소리 좀 해봐봐 엄마가 엄마가 없어서 그런가 애가 애교 하나도 없이 아주 무뚝뚝 해서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애교가 많이 없어서 에휴 뭐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아주 집구석에서 배워먹은 게 없으면 배울 생각이라도 하고 노력이라도 해야지 뚱한 표정으로 뭐하는 거니? 네 어머님 노력할게요 죄송합니다 시모의 정말 듣기 싫은 말들도 저는 억지로 참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제가 또 말대답하고 그러면 집안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저희 아빠까지 들먹거리실까봐 그게 전 정말 싫었거든요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들을 다 참으면서 버티고 있다가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2년 터울로 아들만 둘을 낳았습니다 아들 둘을 낳을 때까지도 남편은 백수의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고 하다못해 어디 나가서 단돈 만원이라도 벌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자신은 더 이상은 회사에 나가지 못한다며 회사에는 이상한 사람들만 많다고 둘러댔고 사업을 할 것이라며 제게 큰소리를 쳐댔어요 하루종일 집에서 놀면서도 아이들의 육아에는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게임이나 TV를 보는 일에만 열중했으며 하다못해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도 크게 TV를 보며 웃다가 아이들을 깨우 깨우기도 했습니다 여보 참 한숨도 못 잤단 말이야. 애들 지금 낮잠 자는 시간에 나도 좀 잘게 여보. 부탁 좀 하자. 됐어. 여기가 너 혼자 사는 집이냐? 나도 같이 사는 집이잖아. 근데 왜 네 맘대로 해? 나도 내 마음 있다고. 여보, 정말 왜 그래? 나도 좀 살자. 같이 육아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하루 종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애도 좀 봐주던가, 집안일을 좀 도와주던가 하라고. 뭐? 너 지금 결혼하고 돈 좀 벌었다고 생색내냐? 쥐꼬리만큼 번 주제. 그렇다고 내가 회사 안 다녀서 생활이 힘든 게 있었어? 우리 엄마가 다 줬잖아. 생활비 맨날 줬잖아. 안 그래? 안 그러냐고? 어디서 이게 큰 소리야? 천한 집에서 귀한 집에 시집 왔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점점 시모가 하시는 말을 제게 하더라고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제가 말했더니 제게 천한 집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 말에 너무 화가 난 저는 남편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대판 싸우고 나서 남편은 쪼로로 시모에게 달려가 모든 사실을 말했고, 다음날 시모는 저를 찾아와 제 뺨까지 때리면서 화를 내셨죠. 이 못 배운 년 같으니라고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무시해? 어? 네가 잘난 게 뭔데?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봐라. 네가 도대체 뭐가 잘났냐? 집안이 좋아? 부모가 제대로 있어? 아니면 네가 잘나서 학벌이나 직장이 좋아? 어디서 아무것도 없는 천한 것 주제에 우리 아들한테 그따위 소리를 해? 아들 둘 낳은 거 너 그걸로 지금 생생내니? 어? 얘네들 엄마 머리 닮아서 나중에 멍청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 아주 그냥 못돼 처먹은 것 같으니라고.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왜 그러세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맨날 천한 며느리, 천한 며느리 하세요. 도대체 천하지 않은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 아이고, 세상에나. 이렇게 두 눈깔을 뒤집고 대드는 건 또 무슨 경우래? 아이고, 무섭다, 무서워. 내가 아주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아이고, 우리 초상님들 죄송합니다. 이런 천한 것이 우리 집안 다 말아먹게 해서... 아이고, 아이고... 저는 시모의 구박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정말 결혼생활 6년이 지속되는 동안 내내 들었던 지겨운 말이 더 이상은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제게 모든 것을 다 해달라고 의지하는 남편과 말끝마다 저를 무시하고 천한 며느리라고 욕하는 시모를 피해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진짜 아이만 아니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더라고요. 매일 밤낮을 눈물로 지새우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제가 어린 시절 생각했던 가정을 지킨다는 다짐을 마음속으로 아주 많이 곱씹으며 살아갔습니다. 그 후로는 몇 년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남편과 거의 남남처럼 지냈고 하루 종일 집안에 처박혀 있던 남편도 사업을 준비한다 어쩐다 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자주 했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시댁이나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놀러를 다녔더군요. 이 멍청한 인간은 영수증 하나 제대로 버릴 줄을 몰라서 집안 쓰레기통에 몇 개의 구겨진 영수증을 넣었는데 그게 또 하필이면 외곽지역에 있는 분위기 좋은 호텔 겸 레스토랑과 영화관 등이었고 이상하게 생각한 제가 남편의 핸드폰을 뒤지면서 모든 것이 발각되었죠. 그때도 시몬은 남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하며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제가 워낙에 못나고 안 꾸미고 천한 것이라서 대화조차 안 통하니 자신의 아들이 대화가 통하는 여자를 만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안에서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을요. 애초부터 저를 제대로 된 며느리로 생각해 주지도 않았지만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참고 또 참았는데 남편의 무시에 이어 외도까지 알게 되니 삶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람인데 참을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친정 아빠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셨던 아빠는 피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응? 당장 그 집에서 나와라. 당장! 이 못난 애비가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당장에 이혼해라. 아빠... 우리 애들은? 우리 애들 어떡해. 나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가정은 꼭 지키고 싶었단 말이야. 온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네가 애들 데리고 나와야 해. 이 아빠가 꼭 도와줄게. 가정은 못 지켜도 아이들은 꼭 지킬 수 있게 도와줄게. 저는 그렇게 친정 아빠가 아주 어렵게 모아두신 돈으로 변호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다행히 남편과 시모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토대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고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된 저는 아빠께 아이들을 맡기고 다시 회사에 나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아주 열심히 일했죠. 이혼의 과정이 어찌나 힘들던지 몸무게가 7kg가 넘게 빠지다 보니 몸에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어서 땅바닥으로 꺼지는 듯한 느낌도 들었지만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버티고 버티면서 열심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많지 않은 월급으로 친정 아빠와 아이 둘 그리고 저까지 내 가족이 아끼고 아끼며 먹고 살았고 그렇게 세월은 흘러만 갔죠. 이혼하고 나서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은 재혼을 한다고 하며 제게 자랑처럼 문자를 보내왔었어요. 그때 만났던 그 여자가 자신의 진정한 사랑이었고 불륜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만났던 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라고까지 말을 하더군요. 아이들을 보고 싶지도 않은지 아주 가끔 전화로 목소리만 들을 뿐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하긴 새로운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다는데 애들 생각이 많이 나지는 않았겠죠. 원래 그런 놈이었으니까요. 저는 너무 화가 난 마음에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까지 갔습니다. 생전 낯선 동네로 이사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죠. 오히려 뒤에서 수군대며 말하는 익숙한 동네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나 어느덧 성인이 되었고 제 얼굴에도 깊은 주름이 여럿 생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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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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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천어치를 사려고 붕어빵 할머님께 말을 했죠. 할머님 이거 삼천어치만 주세요. 삼천어치요? 여기 세 개 더 구워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봐요. 금방 돼요 금방. 네 근데 저기 혹시 혹시... 붕어빵을 팔고 계신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20년 전 제가 이혼했던 그 지긋지긋한 시댁의 시모라는 것을요. 깊이 패인 주름살에 꺼멓게 타버린 얼굴, 까칠까칠한 손까지 단 하나도 그때의 시모와 어울리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지겹도록 제게 구박했던 목소리는 그대로 남아있으셨거든요. 아니 저기... 여기... 여기에는 왜...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니 왜 여기 계세요? 저... 저 그게 말이야... 저기 그게 좀 그렇게 됐네... 어머님... 어머님 생전 일도 안 해보시던 분이 이걸 어떻게 하신다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애들 아빠는요? 집은요? 어머님 땅이랑 건물도 있으셨고 현금도 많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아이고... 에미야... 에미야... 나 어떡하냐...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네? 아니... 일단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에미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우리 손주들... 우리 아가들 잘 있어? 아니 그 세월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던 거냐? 전화번호도 다 바꿔버리고... 응? 내가 얼마나 찾았다고... 얼마나... 애들 아빠가 재혼하고 그런다는 소식 듣고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이사 가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그랬죠. 애들 아빠가 애들 보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양육비도 처음에만 몇 번 보내고 그 다음부터는 보내지도 않고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애들이랑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일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근데 어머님은 이게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에미야... 말도 말아라... 그년이... 그년 있잖아... 글쎄 그년이 착정하고 우리 집을 물먹인 거야... 돈 보고 접근해서 우리 아들 꼬셔서 건물이고 뭐고 다 팔아버리고 딴 놈한테 돈 주고 착정하고 우리 집안을 아주 물먹인 거라고... 임신했다고 급하게 결혼시키더만 그 애도 남의 자식이었고 아주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그러고 다 해먹고 딴 놈이랑 해외로 날라버렸는지 어떻게도 찾을 수가 없어 애비는 그년 찾는다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다가 지금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고 내가 좀 알려내 이게 무슨 발자니?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에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너한테 몹쓸지 많이 했다 나 정말 나쁜 시 에미야 네가 얼마나 우리 집에 와서 잘했는데 우리 손주들도 둘씩이나 놔주고 전화번호 좀 알려다오 제발 부탁한다 우리 손주들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라 애비도 애들 보면 아마 정신이 좀 돌아오고 좋아지지 않겄니? 응? 부탁이다 부탁이야 알겠어요 어머님 날씨 추운데 오늘 장사 이만하고 들어가세요 이거 기계에 잠시 정리하고 계세요 제가 잠깐 요 앞에 다녀올게요 얼른요 아니다 아니야 나 내 아들 병원비 벌어야 해 병원비 저는 그 주변에 있는 은행으로 얼른 달려가서 제 통장에 있던 전 재산인 100만 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전 시모께 붕어빵 값이라며 봉투에 전화번호를 적어 함께 건넸죠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더 이상은 그런 시모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그로부터 이틀 뒤 낯선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미은씨 되시죠? 저 명의 이전하는 것 때문에 필요한 서류랑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땅을 하나 명의 받으셔야 하거든요 제가 문자드리는 서류 좀 준비하셔서 만나 뵐게요 최대한 빨리 해주시라고 하시네요 네? 명의 이전이요? 땅은 무슨 땅이요? 저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인데 아 이거 이기훈씨 아시죠? 네 그분 어머님께서 부탁하셨어요 서류 준비 되시는 대로 바로 연락주세요 며칠 전 붕어빵을 팔고 계시던 전 시모는 저와 제 아들들을 위해 딱 하나 남겨두신 땅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만은 꼭 제게 넘겨줄 것이라고 다짐하고 꾸역꾸역 지켜내신 것이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토록 미워했던 시모였는데 이렇게 안쓰러운 모습을 하시면서까지 저와 자신의 핏줄인 손주들을 위해 지켜내신 땅이라는 말을 들으니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예전의 분노와 미움까지 싹 없어지더라고요 이제는 그저 안쓰러운 한 분의 붕어빵 할머니가 되신 시모가 안타깝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명의를 이전받았고 저는 아들들을 데리고 시모를 만나러 갔어요 너무나 오랜만에 본 성인이 된 손주들의 모습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우는 모습을 뵈니 진작에 찾아뵐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아들들에게서 지워줬던 아빠라는 이름의 전남편도 찾아갔죠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저도 아들들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누군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 기뻐하더군요 어찌나 사람이 이렇게 되었는지 참 씁쓸했습니다 아들들과 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했고 원망도 없어요 그저 주어진 저희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며 가끔씩 그들을 돌봐주려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 아들들의 핏줄이시니까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제 아들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할머니와 아빠에게 자신들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참 잘 키웠다라는 생각을 하며 이 글을 마치려 해요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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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